6월 7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본시장 전반을 둘러싼 어떤 상황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조금 눈여겨서 바라봐야 될 것들, 변수들 좀 간단히 짚어보고 암호화폐 시장 얘기로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CPI가 발표가 됩니다. 6월 13일 밤에 발표가 되고 CPI 발표 이후에는 그 직후에 이제 15일 새벽이죠. FOMC 연준의 금리 결정이 공개가 됩니다. 지금 CME 패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 상황을 보면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80%를 넘겨버렸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지날수록 시장에는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또 하나 밤사이, 그러니까 하루 전에 시장을 조금 안도시켰던 것 중에 하나가 세계은행이 발표한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이게 지금 조금 상향 조정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1.7%, 기존에 1.7% 세계 경제 성장률이 2.1%로 상향 조정이 됐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0.5%에서 1.1%로 어쨌든 두 배 넘게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의 우려를 조금 더 완화시킬 수 있는 재료로 해석이 되면서 시장에는 아주 대단하진 않지만 그래도 긍정적인 재료로서 작용을 해줬습니다. 특히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을 기존에 35%에서 25%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뻔하죠. 이번에 디폴트 관련 우려가 다 상세가 됐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이 사라졌다는 측면에서, 물론 이게 또 이제 부채 한도가 상향됐다는 게 미국이 이제 빚을 내기, 본격적으로 빚을 내면서 그러니까 국제 발행에서 시장이 어떤 유동성을 끌어들이는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이게 또 금리 인상의 재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상황이 여러 가지가 복잡하게 조금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흐름들이 어떻게 될지는 그냥 일종의 투자자로서의 어떤 숙명의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금리 이슈, 금리 이슈 같은 경우에는 모르긴 몰라도 일단은 6월에는 좀 스탑을 하자 이런 분위기가 좀 우세한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금리 인상 사이클을 종료하기 위한 금리 동결 선언이 아니고 일단 이번 한 번은 한 번, 한 번은 동결하고 좀 시장 상황을 보자 올리더라도 7월에 올리자 이런 분위기가 조금 더 우세한 것 같고 골드만스닥스 딱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6월 동결 이후에 7월에 인상 가능성 7월에 0.25%포인트 베이비스텝 추가 인상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일단은 6월에는 동결을 하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어수선한 것들이 워낙 많고 굳이 금리를 올려가면서 시장을 더 압박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이미 펼쳐졌고 은행 위기 상황이 오히려 또 시장의 돈이 더 풀리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역할도 해줬기 때문에 한 번 정도는 쉬어가도 이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는 시장이 좀 관망을 보이면서 어떤 그런 금리 동결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더 우세하게 자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외부적인 어떤 큰 변수가 갑자기 들이닥치지 않는 한 그래서 좀 그 부분을 좀 한 번 방점을 찍어가면서 자본시장을 좀 바라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비트콩이 같은 경우에는 일단 2만 7천 달러로 위로 급반등을 했다가 다시 조금 2만 6천 달러 중반까지 지금 리테스트를 벌이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딱 200주 이동평균 부분이에요. 그래서 2만 7천 달러 위에서 안정적으로 지지를 받아준다라면 이거는 200주 이동평균에 대한 지지를 온전히 한 번 더 받아준 거기 때문에 추가 랠리에 대한 기대감을 더 크게 만드는 그런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다시 한 번 또 한 번 리테스트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만 6천 6백 달러 부근에서 지금 후퇴한 상황에서 횡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시간이 좀 더 걸릴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SEC가 거의 게지랄 연병 수준의 추가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시장에 이번에 암호화폐 거래소들 대형 거래소들을 향한 SEC 어떤 전쟁 선포 이게 어떤 방식으로 더 강화될지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비트코인의 단기적인 흐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을 수 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르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단계에서는 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메토호건, 비트와이즈 CIO인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SEC의 규제 기준이 강화될 때마다 암호화폐 시장에는 호재였다. 이건 이제 규제의 명확성이 강화된다는 측면에서 호재로 작용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번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에 대한 기소, 재소는 암호화폐 규제 리스크가 곧 끝날 수 있다는 신호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공격적인 저가 매수가 이뤄졌고 그 배경이 이렇다라고 바라볼 수 있다. 맞는 말이에요. 일리 있는 말. 그래서 뻔한 얘기긴 하지만 그렇지 규제 명확성이 강화되는 측면에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SEC가 하는 어떤 정치적인 의도, 또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정치적인 의도와 상관없이 규제 명확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단계로도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SEC가 지금 하는 짓들이 정상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저가 매수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다. 이렇게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캐시우드 같은 경우에는 코인베이스 주식을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어제 21% 폭락한 상황에서 이 42만 주를 추가로 매수했습니다. 2,100만 달러. 와, 2,100만 달러 규모를 추가로 매수를 했습니다. 지금 큰 돈들은 이렇게 또 움직이고 있어요. 저가 매수 단행하면서 물량 늘리기. 캐시우드가 코인베이스 저가 매수했다가 좀 올라가면 팔고 샀다 팔았다를 되게 잘하죠. 그래서 캐시우드 한물 갔다 이런 얘기들도 많은데 어쨌든 여전히 크립토 산업의 가능성이 굉장히 무게를 싣고 이렇게 적극적인 저가 매수를 이번 SEC의 기소 상황에서도 단행을 하고 있다는 게 지금 포착이 됐습니다. 또 한 가지가 컨벌랜드, 미국의 암호화폐 트레이딩 기업이죠. 컨벌랜드의 움직임이 되게 재밌더라고요. 지금 이번에 SEC의 바이낸스 코인베이스 기소 이슈를 활용해서 이더리움을 저가 매수한 정황, 대규모로 저가 매수한 정황이 지금 포착이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력급 자본들에게는 지금 되게 바쁜 시기인 거예요. 이 양반들이. 이 검은 돈, 이 어두운 돈들. 돈에 미친 돈인 거잖아요. 그들의 돈이라는 게. 그 돈이 지금 너무 정신없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컨벌랜드가 9천만 USDC를 이 서클에서 출금을 해가지고 8,500만 USDC를 코인베이스로 입금을 해요. 그러고 나서 나머지 350만 USDC는 바이낸스로 입금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코인베이스에서 2만 이더를 출금을 했고 바이낸스에서 2,850 이더를 출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입금을 한 다음에 이더리움을 매수, 저가로 매수해서 출금을 했다. 컨벌랜드 같은 경우에 트레이딩 기업이니까 유동성 확보가 중요하고 또 투자 목적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돈 가지고 장난하는 애들은 지금 엄청 바쁘게, 엄청 큰 돈을 굴려가면서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게 이런 상황을 놓고만 봐도 우리가 조금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거 재밌죠. 글래스노드 데이터인데 바이낸스에서 이번에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대규모 유출이 발생하긴 했지만 바이낸스 거래소 보유 잔고 영향은 미미한 수준이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순유출이 1만 BTC 조금 넘게 나왔는데 이게 기록상 15번째 규모다. 사실 역사적으로 최대 순유출 규모는 4만 300 BTC였어. 그러니까 최대 대비 73% 수준에 불과해.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이런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기소 소식이 전해지면서 13억 8천만 달러가 유출이 되는데 같은 시간 동안 7억 7천만 달러가 100만 달러가 예치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거래소에서 자금 이탈이 된 것도 있었지만 유입된 물량도 상당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중앙화 거래소의 위기를 우려해서 반대급으로 인해서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 덱스에 대한 예치 물량, 매매 물량이 갑자기 하루 사이에 크게 급증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방향으로 또 바라볼 수가 있고 오히려 코인베이스에 돈을 넣어서 저가 매수를 하는 목적으로 돈을 넣어서 거래를 한 그런 정황도 지금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전 FTX 사태까지만 하더라도 바라보기 어려운 상황들이 지금 펼쳐지고 있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이언 셀키, 몇 살이 창업자인데 이 양반은 갠슬러 엄청 싫어하죠. 자신의 남은 커리어를 갠슬러를 무너뜨리는데 헌신하겠다. 이런 멘트도 했었어요 예전에. 되게 싫어해요. 아주 증오합니다. 갠슬러를.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갠슬러의 성과는 200억 달러 규모로 업계의 피해를 양산한 게 거의 유일하다. FTX 적발 실패했지. 그래서 80억 달러 피해. 투자자들에게 보산이 돌아갔다. 그레이스케일 투자자 보호 실패했지. 80억 달러 피해 입혔지. 보이죠? 제네시스, 블록파이 투자자 보호 실패했지. 이것도 40억 달러. 갠슬러는 비열한 게 아니야. 이건 무능한 거야. 무능한 거. 되게 조금 시원하게 느껴지더라고요. 맞는 말이잖아요. 비열한 게 아니라 무능한 거 같아요. 이 정도면. 제대로 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FTX, 그레이스케일, 보이저, 제네시스, 블록파이. 이걸 다 겪었다는 게 참. 이걸 우리가 다 바라봤다는 게 놀랍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마크 큐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SEC는 트위터에서 지금 넘쳐나고 있는 수천 건의 금융사기에는 왜 손 놓고 있는지 모르겠다. 지금 트위터에서 실시간 금융사기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SEC 별다른 조치 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투자자들이 사기를 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두 손 놓고 있고 이거 뭐하는 짓거리야? 이번에 니들 뭐하는 짓거리야?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공유를 한 게 그거예요. 코인베이스 기소한 거. 재밌죠? 지금 미국 안내에서도 굉장히 부정적인, 비판적인 그런 어떤 여론들이 상당히 강력하게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도 또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지금 기소한 것도 모자라서 이제 바이낸스, US, 그리고 바이낸스 또 창팡자우의 자산 동결 가처분 신청까지 냈더라고요. 그래서 고객 자금을 이용해서 1,100만 달러 상당이 요트 구매를 확인했다. 근데 이게 진짜 만약에 사실이라면 1,100만 달러 이거 뭐 얼마 된다고 1,100만 달러 규모의 어떤 개인 비리인 거잖아요. 만약에 이게 확실하다면 창팡자우의 개인 비리 근데 1,100만 달러 이 사람한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거 가지고 지금 바이낸스, US와 바이낸스, 그리고 창팡자우의 자산 동결 가처분 이게 받아들여질까? 저는 약간 여기서 이게 다라면 만약에 1,100만 달러 요트가 다라면 이걸 법원이 받아들일까? 창팡자우 개인 비리지 어떤 글로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어떤 사기 혐의로 적용하기에는 확대 해석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SAC가 지금 바빠요. 막 별짓을 지금 다 하고 있는데 일단 코인베이스도 입을 열었습니다. 공식 입장을 발표를 했고 우리는 법정에서 업계를 대표해서 밝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번에 SAC 소송과 관련해서 법정 소송 당연히 진행을 할 거고 대법원까지 갈 거야. 이런 얘기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재미있는 건 이거죠. 사실 이게 포인트가 될 거예요. SAC는 이미 코인베이스의 사업을 검토해서 2021년에 상장 기업으로 허용을 했다. 그래서 우리 IPO 했잖아. 이런 얘기 하는 거죠. SAC는 지금 토큰 등록 방법도 없어. 그리고 우리는 증권 상장하지 않는다. 되게 원론적인 얘기인데 이게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상장 심상까지 마친 기업이고 그래서 코인베이스가 뭘로 돈 벌어먹고 있고 얼마나 돈을 벌었고 이런 건 다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문제 자체가 문제였고 미등록 증권을 거래하는 불법 거래소였다면 상장을 해서는 안 되죠. 불법 거래소니까. 증권법을 위반한 불법 거래소를 IPO를 하게 허용을 한 거잖아요. 누가? 미국 SEC가. 이때 위원장 게리겐슬러였어요. 한마디로 어떤 놈이다? 미친 놈이다. 이런 걸 또 우리가 느낄 수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문제가 또 하나는 이거죠. SEC와 CFTC가 지금 상품과 증권 구분 기준에 대해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왜 어깨에만 힘들게 만들어. 기준을 명확히 해달라고. 빨리 법을 만들든 너희끼리 나와발이 정리를 하든 명확히 좀 해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SEC는 명확한 규칙 대신에 미국에 피해를 끼치는 집행 규제 방식을 보수하고 있다. 이건 SEC 한 방 때린 거죠. 이거는 지금 법원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마찬가지로 법원 들으라고 하는 얘기인 거고 미국 SEC가 정말 굉장히 지금 겐슬러가 한 방 카드를 쓴 거죠. 어떤 정치적인 그 의도가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부분인지 큰 그림을 위한 건지 우리가 한 두 가지 정도 어제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인지 뭔지 모르겠으나 명확하게 뭐가 진짜 진심인지 모르겠으나 정치적으로 지금 베팅을 한 겁니다. 겐슬러도. 지금 대선에서 정권 바뀌면 쫓겨나는데 1순위겠죠. 지금 겐슬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코인베이스도 굉장히 강력하게 소송 법정 소송 과정에서 명확하게 우리의 의견을 입증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밝힌 상태입니다. 이번에 바이낸스와 코인베이스의 기소에 있어서 차이점이 세 가지가 있다고 우 블록체인에서 분석을 했는데 먼저 코인베이스 임직원은 기소가 되지 않았다. 그렇죠? 코인베이스의 스테이킹은 코인베이스는 스테이킹 적법 지적 스테이킹이 과연 이게 적법한지 이거의 기소장이 상당 부분 할애가 됐다. 그리고 금융 관련 비즈니스 금지 이런 관여 내용이 코인베이스는 없다. 그래서 결국엔 이런 걸 보면 코인베이스 1차적으로는 바이낸스를 완벽하게 조질려는 의도가 더 선명하다는 게 하나고 또 하나는 지금 세력급 기관들이 월가에 EDMX 거래소를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세력자분들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코인베이스를 죽이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음모론적인 상황도 이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다는 거죠. 근거는 없죠. 지금 SAC가 신흥 세력자본이 돼버린 세력급 자본이 돼버린 코인베이스를 싹을 그냥 잘라버리려고 그러는 건지 진짜 의도는 명확하게 근거를 가지고 우리가 해석할 수는 없지만 미국에서 세력자본의 움직임이라는 게 얼마나 비열하고 또 잔인한지를 이미 조금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 지금 거래소의 수익 자체를 그런 세력들의 얼라이언스가 만들어낸 EDMX EDXM인가요? EDMX인가? EXDM인가? 좀 맨날 헷갈려요. 아무튼 그래서 월가 세력들이 함께 만든 거래소의 물량을 몰아주기 위한 조치 이런 가능성에 대한 어떤 음모론적인 이야기가 이미 지금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일리는 있어 보여요. 근거는 없지만 음모론치고는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느끼는데 지금 상황이 이렇습니다. 되게 막 혼전이 좀 빚어지고 있는 미국 내부에서 암호화폐의 어떤 규제 이슈와 더불어서 세력들의 판짝이 그런 관점에서도 지금 해석할 수 있는 여지들이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의미 있게 우리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해요. 코인베이스는 계속 얻어맞고 있습니다. 이번엔 엘라바마주 증권당국이 코인베이스 스테이킹은 주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28일 안에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해명을 해라. 엘라바마에서 미등록 증권 판매 중단해서 안 되는 이유를 밝혀라. 이거 말고 안 되는 거죠. 지금 증권의 기준이 안 잡혀 있잖아요. 법이 없잖아 아직. 뭐가 증권이고 뭐가 증권이 아닌지 뭐가 상품인지 법적인 토대가 없는데 왜 미등록 증권에 해당하는지를 이유를 밝히라는 거예요. 이게 증권인지 아닌지가 설정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3단 논법에도 어긋나는 거죠. 코인베이스는 미등록 증권을 상장을 했다. 그래서 코인베이스는 증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엘라바마주에서 거래를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약간 3단 논법의 어떤 루트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루트라는 게 있는데 스텝이라는 게 있는데 아직 미등록 증권인지 아닌지가 지금 밝혀지지 않았는데 미등록 증권을 왜 판매해서 안 되는지 이유를 설명하라는 게 이게 지금 말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지금 이상한 거죠.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이게 뭐가 증권인지 아닌지를 법으로 빨리 이걸 해결을 해주면 되는 건데 그럼 싹 다 증권으로 하든가 예를 들면 아예 그냥 미국이 미쳐가지고 그냥 법 자체를 비트코인 빼고 다 증권이다. 이렇게 만들어버리면 그건 다 증권인 거잖아요. 규제 받으면 되는 거잖아.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기준이 뭔지 지들도 모르는 것 같고 서로 다 SEC는 증권이라고 그러고 CFTS는 상품이라고 그러고 뭐 이지랄하고 있으니까 지금 되게 웃긴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어도 한두 달 안에 해결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 암호화폐와 관련된 어떤 혼선들 당분간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